녹차 카페인과 커피 카페인의 차이점 녹차와 커피는 두 가지 다른 식물로부터 비롯된 음료이지만 그들의 카페인 함량은 다릅니다. 녹차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L-테아닌이라고 불리는 아미노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. L-테아닌은 카페인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녹차의 카페인은 더 부드럽고 점진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반면 커피의 카페인은 더 강력하고 짧은 시간 동안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.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카페인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.